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프랑스 자세에서 사용하는 수를 알려드릴게요 아웃라인 스티치 프렌치넌 스티치 줄기에 있는 잎도 되고 꽃도 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공간을 채우는 새틴 스티치 자 그리고 잎에 주로 쓰이는 플라이 스티치 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웃라인 해볼께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빼신 후 이렇게 한 땀을 가주세요 실을 다 당기지 마시고 이 땀의 중심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자 다음 땀은 지금 떴던 땀의 반 정도 실이 나온 정도 요정도 역시나 당기지 말고 자 방금 땀의 끝자리 나와 끝났던 여기 끝자리에 가서 이렇게 연속해서 해볼께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위에 아래로 업다운 하는 방식이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한 땀 뜨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나왔던 곳에 구멍을 이렇게 가로로 그냥 바로 뜹니다 이때 주의하시고 실을 위 아래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 위쪽으로만 두세요 자 다시 한 땀 전진해서 뒤로 빽해서 요렇게 실은 한 방향으로 또 한 땀 전진해서 방금 나왔던 구멍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방식을 좀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좀 더 부드럽게 나와요 선이 더 업다운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끝날 때는 요 구멍으로 요기 들어가시면 요렇게 아우트라인 기본 라인을 할 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렌치넛 입니다 자 내가 프렌치넛 할 곳으로 바늘을 빼세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두번 바늘에 감아주세요 실을 자 그리고 내가 나온 실에 살짝 옆자리로 자 이때 중요한 게 바늘에 감은 실을 아래로 내려놓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땡글땡글한 모양이 잡혀있죠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두번 감아서 실이 나온 구멍에 살짝 옆쪽으로 자 그리고 감은 것을 아래로 충분히 내려놓으세요 고정시키고 자 이제 바늘을 빼주면 요렇게 땡글땡글하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프렌치넛으로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음은 레이지레이지 입니다 자 줄기를 먼저 해 볼게요 백스티치로 줄기를 한번 해 볼게요 백스티치로 자 백스티치는 시작점에서 하지 않고 한 땀 다음에서 시작해요 자 뒤로 백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백 자 이렇게 줄기를 다 했어요 백스티치로 자 레이지 데이지 잎이 되는 레이지 데이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잎의 시작점으로 와서 나왔던 구멍으로 바늘을 다시 넣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이로 한 땀을 요렇게 뜨세요 자 여기 있는 실은 바늘의 아래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쭉 빼내면 이렇게 잎 모양이 잡혔죠 잎이니까 끝을 조금 뾰족하게 멀리 나가주세요 멀리 나가서 자 잎이 뾰족해졌죠 반복해 볼게요 잎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늘이 나왔어요 자 실이 나온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자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이대로 한 땀을 뜨세요 자 이 실은 바늘의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둥근 고리가 하나 생겼어요 자 고리 안에 있는 실을 고리 밖으로 조금 멀리 뺄게요 왜냐하면 잎이니까 끝이 좀 뾰족하게 보이는 게 예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 뾰족뾰족한 끝이 잎 모양을 살려줘요 같은 방식으로 꽃잎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잎은 끝이 둥근 게 특징이죠 짧게 끝내시면 돼요 이를 짧게 끝내시면 됩니다 열 Gone It's nots not the same 무엇이 정신 transformation 은행 작가에는 As and I will for two types of mountains ался For two types of mountains dry 요리 날이 그리고 뇨 멈추 엉 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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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와 프렌치 넛을 이용해서 꽃을 수놓아 봤어요. 다음은 새틴 스티치입니다. 새틴 스티치는 공간을 채우는 스티치에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손 따라서 천천히 공간을 채우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새틴 놓고 밑에를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번 흔들어 주시면 볼륨감도 살고 광택도 나고 결도 정리되어서 좋아요. 다음은 마지막으로 플라이 스티치입니다. 플라이 스티치는 끝에서 입 끝에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까지 스트레이트를 먼저 떠주세요. 자 그리고 왼쪽이든 아니면 이 스트레이트 기준으로 오른쪽이든 나와서 얘의 반대되는 쪽으로 들어갔다가 중앙으로 나오세요. 다시 얘의 어느 쪽으로 나와도 되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얘가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떨어지죠. 자 이때 살짝 아래로 가서 들어가주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까요? 왼쪽으로 선 따라서 도안 따라서 갔다가 어디로 가죠 이번에는? 자 얘의 반대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나와요?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실은 항상 바늘의 아래쪽에 빼보면 V자로 같이 양쪽이 이렇게 채워지죠. 이게 바로 플라이 스티치입니다. 자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을 찝어서 마무리 해줍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아웃라인, 프렌치넛, 레이지 데이지, 그리고 이렇게 백 스티치, 그리고 세팅, 공간을 채우는 세팅, 그리고 잎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플라이 스티치까지 해보았습니다. 아웃라인, 프렌치,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볍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볍게 해주세요. 아웃라인, 프렌치,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볍게 해주세요.